한정판답게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옆쪽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하얀 쿠션도 우리 워낙에 사랑받고 보여드렸을 때마다 매진도 많이 되고 인기 많았지만 기왕이면 이제 연말이니까 폴리데이 에디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토끼가 커피잔 안에 앉아있고요. 시계도 떨어져있고 너무너무 왕진같고 귀엽잖아요. 오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가방에서 쏙 꺼낼 때마다 주변의 시선을 갖고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지네. 퍼프도 안쪽에 커피잔 그림이 딱 그려져있어서 너무너무 깜찍하고 이 찰떡 퍼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안쪽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시기에 신선하게 쓰시고 정말 딱 필요한 쿠션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물처럼 주룩이 아니라 꿀처럼 진짜 진득하게 떨어지는 이 느낌. 이 안에 보습 성분이 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절반 이상 60% 가까이 보습 성분으로 꽉 차 있으면서 슈퍼 히알루론산으로 일단 피부 속을 적셔주면서 커버해주기 때문에 지금 스킴만 올리시면 너무 건조하시죠. 에센스 크림 단계까지 바르셔야 촉촉하실 텐데 베리떼가 이거를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이 안 먹어요. 요즘 화장이 안 받아요. 이러신 분들 베리떼로 바르시면 진짜 빡 뒷떠어있는 각질까지도 누르면서 커버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보습 성분은 그냥 안심하시고 들어오세요. 쿠션이니까 촉촉한 건 당연한데 심지어 커버까지 잡은 커버 특화 쿠션이 오늘 보시는 베리떼예요. 맞아요. 반대쪽도 코코코코. 이게 진짜 탁 올릴 때마다 굉장히 촉촉하면서 차박차박하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피부가 막 울긋불긋. 요즘 뭐 히터에, 난방에, 지금 칼바람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몇 번만 이렇게 두드려도요. 이 광빨. 예술이죠. 끝났어요. 진짜 어디 갔어요? 그 지냈던 무늬무늬하면 얼굴 펄게 썼는데 와, 커버 진짜 기가 막히고요. 여기에 가운데로 뽕긋뽕하게 솟아보이는 광채 보이세요? 완전 예술이에요. 진짜 요즘같이 건조한 때 피부에 이런 광채가 있어 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베리떼만 만나면 그 순간 정말 삶은 계란 쏙 까는 것 같이 어려보이는 이런 광채가 올라 붙기 때문에 연말 모임이나 요즘 주말마다 약속이 있으실 때는 꼭 이 베리떼로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바로 그 베리떼 쿠션을요. 용량도 넉넉하게 너무나 예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만나십니다. 이렇게 한 세트 하나, 두 개, 두 세트 세 개, 네 개 만나보시고 다섯 개, 여섯 개 용량까지 오늘 최다 여섯 개 용량 찬스를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쿠션은 그냥 제일 많이 확보하시는 거 맞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건조하니까. 베리떼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